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다위세씨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우가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와의 지파들이 여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위세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주